사도 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모배가 되신 분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두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예수 어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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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감져버린 용품에 찬송드리니 주내제 섰으니 주내제 섰으니 어찌 감져버린 용품에 공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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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멈출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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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배만 동배들이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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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네 명üll nighttime 그 사랑은 부심 unless 예약 줄 수 없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보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도도 나는 내 맴만에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변화만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안전히 미꾸네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변화만 내 사랑을 느끼는 흐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흐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도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주님은 성같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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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가 날 가려 내 믿음을 물리로 하였던 나 주님의 나아가는 주님을 상닷하소 주님의 상닷하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물 때 보이나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구원이시며 주의 금은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정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으로 순정해 주는 나의 구원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금은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정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으로 순정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영원히 이 시간 인영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을 성실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함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어느 곳 어느 처소에 대한 것 같은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이 드러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알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행했던 모든 죄들 주님의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부열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정말 죄와 멀어진 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별모인 청소년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장애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아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여러분 전봇대나 하나님이 자녀를 잃어버려서 애타게 그 자녀를 가슴 아픈 이상 지난 경우가 있어 근데 아직도 포기를 하지 않는 이제 이 아이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누구로 찾으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 예배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도 있지만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를 참되게 깨달을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뒤에 있는 말들은 좀 어렵지만 앞에 있는 말들은 여부를 이해하실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알지 못한 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참된 예배는 아는 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직접 겪은 일인데 칠순 잔치였던 것 같아요. 친구, 아버님. 그래서 거기 가서 코로나 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비슷한 사진, 그 분위기를 다운받아 봤어요. 그런데 되게 손님들이 많이 온 거예요. 한 100명 정도 온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인간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 아들들이 관계가 넓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많이 왔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랑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무르익고 진행이 되는데 안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도 좀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목사님이 약간 그런 게 좀 어색했긴 했는데 어쨌든 초대받았으니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쯤 지났나? 나중에 되니까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칠순 잔치는 누구를 위해서 있냐면 그 70세가 된 아버님을 위해서 있는 잔치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막 친구들끼리 와서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놀고 노래하고 마지막에 갔더니 이 칠순 주인공 생일을 맞으신 할아버지는요. 밖에서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알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가서 아버님 좀 들어가시죠. 그랬더니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되게 외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는 아닐까. 이 칠순 잔치가 누구를 위해 존재했습니까? 그 아버님 생일을 맞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했는데 결국 그분만 외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존경받지 못하고 있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명목은 그렇게 모였는데 결국은 자기들끼리 즐기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히히닥거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오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습관이 돼서 9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아 예배가 시간이 됐구나.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도 그냥 귀한 일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 이 자리에 우리가 만날 분이 누군지 선생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지 이 부분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실패할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데 누가 참되게 예배하는가 찾고 계시는데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배 드려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구약시대 예배를 보면 오늘날의 예배는 구약시대 예배는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거기에는 동물 울음소리만 났어요. 동물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그 피비린내가 나는 곳이었어요. 끔찍한 동물들이 비명소리들만 나는 곳이었어요. 끔찍한 곳이에요. 오늘날처럼 환영하고 간식도 나눠주고 좋은 설교도 있고 음악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예배 자체는요. 죽음이 있는 곳이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서는 뭐냐면 동물들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또 고기들을 다 내장들을 빼낸 다음에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태운 연기와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였어요. 그런데 이 구야시대의 예배, 구야시대의 제사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의 재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가?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거룩하게 아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재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이 제사가 가능하고 이 예배가 가능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이 자리를 기억하는 때 우리의 힘으로 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반드시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겠습니까? 먼저는 이 자리에 오시자마자 바라기는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바로 찬양 들어가고 그냥 앉아서 바로 설교를 듣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다 실패한 예배가 되기 쉬워요. 사람들 바라보고 하하하 웃고 그냥 친교 나누고 그러고 돌아가면 반드시 그것은 참되지 못한 예배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와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한 주간도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았던 우리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아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제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참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예요. 이 구약성경의 예배를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섬긴다, 바친다, 드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가장 혼란스럽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를 노래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앞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반절하고 그 뒤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큰 두 축을 나누면 예배를 찬양 부르고 말씀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배의 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이 어원에서 나오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찬양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섬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로 헌금을 받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나오는 그 자체가 시간과 몸을 들이는 그 자체가 바로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섬기고 계시잖아요. 이 예배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 예배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맡은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 시간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섬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헌금 바구니가 있는데 예전에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의 선교사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여러 번 말할 때 아마 조금 더 어렵겠죠.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돌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보면 이렇게 영국에도 보면 돌려요. 그런데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본인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이 아이가 진짜 우스꽝스럽지만 그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손도 넣고 발도 넣고 몸도 넣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지잖아요. 뭐 하는 거냐고 이제 헌금 위원들이 말렸겠죠. 그랬더니 막 거의 울음이 터질 그런 얼굴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저는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뭔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몸을 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이 헌금 위원분들도 감동을 받으시고 그 예배가 정말 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언가 그 아이의 그 행동 하나로 다시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하나 앞에 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나중에 그 아이는요 그 자신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그 모습을 결국 삶으로 나타내서 그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우스꽝스럽고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할 만큼의 비현실적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11시가 되면 아마 전국에 많은 교회에서 예배들이 드릴 거예요. 또 물론 시차가 있겠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데도 많은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된 예배는요 장소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그걸로 싸우고 있는데요 그거는 완전히 예배 본질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면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 다 받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여기서 정말로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누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온라인으로 되면 다 받으십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만 예배가 아니야. 이 산에서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고 저 산에서 드린다고 진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는 뭐냐? 영과 진료로 예배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받으실 수 있어. 네가 혼자 공부하는 그곳에서도 학교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을 섬겨드릴 때, 그건 다 예배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악기도요. 예배를 통해 어떤 악기들을 사용하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올려진다면, 그 중심이 하나님께 받아진다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몇백 년 전엔 이 피아노도요, 교회의 피아노를 사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을 정도로 이게 이교도의 악기다, 이건 사용할 수 없는 악기다, 그런 논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름답게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에 드럼이 들어왔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국교회. 오, 어찌 이런 악기로, 방자한, 그래서 장로님들이 드럼 때문에 싸우고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경배와 찬양하는 데 보면 다 그것들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방식이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요, 정확한 원어로 따지면 영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 하나는 뭐냐면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생각도 있고 본능도 있고 감정도 있습니다. 강아지 같은 경우는 자기 사랑해 주면 좋아해요. 그런데 강아지가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안에 생기를 보았을 때 그 푸뉴마라고 하는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영이 막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예배하면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예배 드릴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이 예배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안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겁니다.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마치 동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해도 그냥 막 먹을 걸 찾아다니는 그런 것처럼 그냥 본능에 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 먼저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혼으로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가능케 하시냐면 성령님이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면요. 첫 번째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드냐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내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보통 예배 오면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뭘 기도합니까? 성령님이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내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성령님이 저와 먼저 들이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몸만 와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 안에서 드리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시거든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세요.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요. 하나님께 오래가 나아가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나아가는 예배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요. 성경 말씀이 진리죠. 이 예배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마치 가이드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성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축해자가 되니까 이렇게 예배를 막 도와야 되는 일이죠. 다음에 2절을 불러야 3절을 불러야 되니까 정신없어요. 솔직히 눈을 감고 부릅니다. 자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이.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 감정들 그런 생각 들어오니까 눈을 감아요. 그리고 가사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만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을까? 그래도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찾기만 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주실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주신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에 성공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는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결론으로 우리 찬양을 그냥 아시는 찬양일 수도 있고 모르는 찬양인데 가사를 같이 듣고 아시면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와 조금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예배는 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찾아보라고도 진짜 참된 예배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몇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주님 제가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섬겨드립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절하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의 경배 아멘 여러분 시간에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그 사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예배가 실패한 예배 참되지 못한 예배였을지라도 하나님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주님 제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별모임 청소년 예배로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 일상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멀어졌습니다. 주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사라졌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은 있지만 예배를 돕고 섬기는 것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음을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먼저 사역자인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 드리실 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섬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으로 다른 건 우리가 물질로 헌금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목소리로, 마음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로는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보게 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주님이 어린 양 되셔서 우리 예배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린 양 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비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예수 어린 양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는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비하니 우리 부장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20년부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덜 겹치는 죄인을 주님께서 침히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늘 만나기 원하고 소원하는 별모인 청소년 분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주간 산눈에서 이모저모 진료에 대한 두 분들 또한 관계의 문제들 어려운 부분을 있을 때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 친구들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주신 모든 갈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내 내 일상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픈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욕심이 연약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정말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주 한 주도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동행하신 하나님을 예쁘게 찬양하는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 별모임 아시죠? 별모임 청소년교회 광고입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 11시 11분으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네 기억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11시에는 적어도 미리 준비하셔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달부터는 우리 청소년교회 예배 후에 우리 반별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반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세 반 정도로 나누을 텐데요. 단순히 공과 공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친구들과도 함께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좀 코로나가 좋아지면 반별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또 주중에도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 와서 하나님도 만나고 우리 사람들 간에 또 친구들 간에 교제도 하는 그런 청소년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과 관련한 광고인데 지금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잘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 교육을 위해 책을 읽고 나눔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한 권씩 가져가실 텐데 읽고 또 발표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선생님들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설정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큰소리로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